네, 저희 기약들 멋있죠 여러분? 본격 저희 친구들 자랑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콩순이 냉장고입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제가 콩순이입니다 여러분. 콩순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저희 냉장고에 있는 아주 맛좋고 신선한 재료들이라 해가지고 이 재료들을 열심히 요리해서 여러분께 재밌고 맛있는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콩순이 냉장고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T1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보컬의 심다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몇 살 같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18살이에요 18살 하지만 실력은 절대 어리지 않다는 거 18살 일렉의 정하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콩순이 냉장고의 대장님이에요. 실질적 대장님. 드럼의 강주연 그리고 여기는 아까 공연을 했던 보리보리살 김보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3초각동현 3초각동현 베이스의 안예일입니다. 3초각동현 겉우절미하고 노래 먼저 들려드려야겠죠? 제목 하트 하트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각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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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각동현 4초만 4초비 reaching 내 눈뜬 잘 보기만 사랑 꿈이 넌 같다고 나에게 나라고 생각할게 내 눈뜬은 나무의 지금이야 너만을 잘 안해 나를 불러오는 두 끝에 쓸쓸해 아, 다시 그대 보여요 아, 부드럽이 태양인 줄 알았는데 다시 말은 모양이었네 내 눈뜬은 어제 태양고로 또 불어난 두 전지를 저같은 불가능한 옆에 뜨거워져 다시 그대 보여요 내 눈뜬은 어제 태양고로 내 눈뜬은 어제 태양고로 내 눈뜬은 어제 태양고로 니, 나, 다시 그대 보여요 내 눈뜬은 어제 태양고로 순간비를 하시간비를 보셨고 바라바라바라 순간비를 우리 사랑의 눈빛이 너빛이 지내줄 너빛이 지내줄 너빛이 지내줄 너빛이 지내줄 너빛이 지내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